자꾸 막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말해드릴게요 난 밖에 나가보잖아 밖에 나가보면 막구를 봤어 내가 사람들 근데 아니야 없어 그냥 그리고 뭐 매체 유튜브 영상 연예인 모델 뭐 가수 뭐 다 필요가 없어 결론은 뭐다? 그냥 내 거울을 볼 때만큼의 즐거움을 못 느껴 결론은 뭐냐면 내가 1등이란 거지 1등 제일 잘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제일 제일 잘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야 뭐 주관적 객관적 그딴 거 다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팩트야 사실이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하는 것들은 그냥 열등감 덩어리인 거지